요즘에 제가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더워서 요즘에는 제가 원래 4끼 정도 먹었는데 4끼를 먹는다는 거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그다음에 약간의 미팅이 있을 경우 4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든 게 아무래도 어쨌든 간 좀 많이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복잡한 일이 있어요 복잡한 일이라는 것은 항상 시장 고민 시장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을 어떻게 더 잘해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 이렇게 무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요즘에 밥맛이 없는 시즌이라고 그러죠 봄이 근데 그 와중에 어떠한 좀 별미를 소개해 주셨었나요 네 제가 텔레칩스 가지고 왔었는데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한 2, 3% 정도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 보이다가 수요일날 이제 폭락할 때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제 추세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매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는 종목들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거의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V1택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 다시 만들 수 있고 KTN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든 늦게 움직이든 시간을 두고 움직이든 어쨌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텔레칩스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스마트홈 솔루션 그리고 차량용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자율주행 시장 확장에 대한 믿음을 아직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언급들 계속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그 저명한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율주행 시장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씩 툭툭 내뱉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만한 우상형 추세를 타고 있고 이제 박스건 상단 구간까지 거의 왔는데 이제 오기 전에 살짝 꺾여서 상단까지는 아직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단을 돌파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2만원 선이었으니까 고정도 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주식은 어쨌든 수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주식이요? 주식은 그냥 복합적인 공학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주식은 워낙 복잡하고 워낙에 많은 매매 참여자들이 매매를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만큼 또 분석이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나 이런 것들이 한 호가, 두 호가가 미달하거나 넘어간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1만원 하면 무조건 1만원에 딱 팔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과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 근처인 거예요 1만원이면 9,900원일 수도 있고 1만 100원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라는 것은 약간 너프하게 몇 호가 정도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이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2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뭐 1만 9,900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의 대응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그런 유연함을 가지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지난주 종목 한번 리뷰해 볼까요? 저는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즘에는 제가 거의 뭐 드리는 것마다 다 수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터넷 강의주 지속적인 투각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 재확산되고 있죠 코로나가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7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건강 많이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야 주식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영업이 이제 100억 이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절 좀 눌렀을 때 매매 포지션을 보니까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텔레칩스나 디지털 대상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답을 갖고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원하는 답이라는 건 트렌디하다라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트렌디한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나 디지털 대상 모두 다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가벼운 종목들 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 날 가볍다는 건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종목? 네 그게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 3일 날 또 공매도가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스피 200과 코스탑 150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